반갑습니다. 덕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약 6개월에 걸쳐서 석시원류라고 하는 부처님의 일대기 책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전생 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셔서 10번에 드신 데까지의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는 석시원류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인을 막론하고 이렇게 성인들의 일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들의 태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전생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호활찬란하게 역사적으로다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석시원류라고 하는 이 책이 간행이 된 것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간행된 것이 있고 또 궁궐에서 이 책을 또 간행을 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먼저 사찰에서 간행된 석시원류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궁궐에서 간행된 석시원류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비티엔 티브이 보면. 거기에 보면 진짜 다 큰 스님들께서도 엄청난 그 법문을 해 주시고 또 대강백 스님들께서 그 주옥 같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적인 것은 큰 스님들이나 우리 대강백 스님들이 하실 것이고 저는 그냥 뭐 우리 보살님들께서 부처님의 그냥 사랑방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주옥같이 아주 귀한 것은 부처님의 본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얻으시면 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 시간은 그냥 부처님의 사랑방에 놀러 와서 그래서 그냥 여기가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돌멩이 하나 그냥 얻어가지고 간다 생각하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다 들으세요. 사실 부처님께서 그 80년 평생을 사신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부처님 사랑방에 놀러와서 그냥 차 한잔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시원류라는 책은 본래 석가모님 부처님 일대기와 불법이 중국에 전해진 다음에 원나라까지 유통한 사실을 글로 쓰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이 보면 인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또 상당히 많이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첨부를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목판본으로다가 간행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석시원류는 중국 그 명나라 때에 보은사의 보성스님이 편찬한 것으로다가 흔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석가열의 응화록이라고 하는 그 불전과 거의 그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중국의 1423년도에 존재를 하고 있던 그 책이기 때문에 보성스님이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석시원류라고 하는 그 책은 상권이 두 권이고 하권이 두 권이에요. 그래서 상화 네 권으로 다 되어 있는데 각 권당의 약 한 100편 정도의 그 일화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0여 편 정도의 그 일화가 천천히 되어 있습니다. 그 상 이 권은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가 그 주로 석가모님 부처님의 출생 전에 인연과 또 부처님 탄생 후에 다양한 행적을 다룬 그 석가모와 그 주요 경전의 설법 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불교 교단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학원 이 권에는 중국의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에 불교가 중국을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중국에서 불교를 바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이렇게 유포가 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불교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수용되기 이전에 관련된 일화와 또 불교가 중국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해진 이후에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있던 일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에 보면 석식 원료는 불교의 특정 종파나 어떤 종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견해를 이렇게 거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민중이 쉽게 아 이것이 불교구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사건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과 그림을 실어가지고 대중교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교를 목적으로다가 둔 또 신도분들이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보면 불천인 경전에 보면 법화경이나 화음경이나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독송을 많이 하시는 관생보살보문품 내지는 아미타경, 지장경 이런 것을 우리가 천수경도 이래 보면 그림이 전혀 없이 글씨만 이래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석식 원료라고 하는 이 책은 특이하게 다른 경전과 다르게 그 그림과 이 글이 같이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에 약간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린아이들 책이 있죠. 어린아이들 책을 보면 글보다는 그림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림이 많은데 이 글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고 책을 읽는 거를 보면 대단한 생각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 진짜 그 아이들이 보면은 작가를 해도 진짜 그 작가가 못 따라갈 정도로다가 그림 몇 장을 보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림 책 갖다 놓고 책 읽어줘라 그러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대화를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석식 원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놓고 글씨도 놓고 그래서 지금 이 석식 원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다가 되어 있는 경전이 또 뭐가 있냐면은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지금 저희 그 해천사 지금 그 밖에 벽화에 보면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우리 단청하시는 거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왕이면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벽화를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뭐 시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들 그리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부모 은중경을 좀 이렇게 벽화로다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주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시는 그 보살님을 작가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해천사 밖에 벽화에 보면 부모 은중경이 아주 세밀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아이를 잉태를 해서 그 태교를 하는 장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해산하는 장면까지 그것을 쭉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님을 등에다가 업고 등에다가 업고 수미산을 이렇게 이제 여행을 시켜드리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벽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석시원류와 부모 은중경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 그림과 글이 병행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에 약 4차에 걸쳐서 이 책이 간행이 되었는데 그 왕실은 물론 민간인에게도 널리 유포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포가 되었다 그럽니다. 책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선 전기 때부터 중국에서 중국에서 책을 입수를 해서 중국본을 입수해서 여러 차례 거쳐서 이렇게 간행된 그런 기록이 있는데 현재 현전하는 판본부는 두 종이 현재 남아 있어요. 이 책이 지금 선암사본과 선운사본과 부람사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람사본과 선운사본을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귀중한 자료를 현재 다행히 그래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 어렸을 때에 요즘은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어렸을 때에 이렇게 고무줄 놀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그 개구장의 짓 하느라고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 하면은 그 칼 가지고 다니면서 끊기도 참 많이 끊었어요. 그는 개구장의 짓을 했는데 그 고무줄 놀이를 하실 때에 보면은 거기에 그 불러는 노래가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봉 노래 아시죠?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그랬는데 그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노래에도 옛날 노래에도 있습니다. 보면은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봉 8만 9암자 유점사 법당디 칠성당에 모두 모여앉아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백일 정상하지 말고 타관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은 괄세를 마속을 했어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금강산이 1만 2천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불교와 계속 우리가 접하고 살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다가 금강산의 그 봉오리가 약 한 7천 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1만 2천 봉오리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그 금강경을 듣는 제자분들이 스님분들이 약 1200분이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을 한 분당 봉오리다가 표현을 했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봉오리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스님 머리 하나를 산 봉오리 하나로다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만 2천 봉오리라고 그렇게 돼요. 금강경이 금강산이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에 1200 제자가 들은 인연으로 인해서 금강산이 몇 천 개의 이득을 봐버렸어요. 한 5천 개 이상의 이득을 봐버렸어요. 7천여 개가 채 안 되는데 1만 2천 봉오리라고 하는 것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 금강산에 보면 유점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유점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는데 아마 그 유점사라고 하는 절 뒤에 아마 칠성각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보살님들 아시다시피 칠성단 칠성각은 자식을 기원하시는 분들 내지는 자손들이 귀한 분들 아니면 자손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칠성각이나 칠성단에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도 또 생일날 우리가 생일날 생일불공을 할 때도 그래서 칠성단에다가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노래에 보면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의 칠성단에 모여서 팔자에 없는 아들딸 낳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팔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이 아마 팔자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주 팔자가 어떡할까?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얘기들 판식까지 했는데 그 팔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기둥주자예요. 넉사자에다 기둥주자. 그럼 올해가 경자년이죠. 경자년. 또 음력으로다가 올해 2월달이 김요월이에요. 김요월이고 또 2월달 중에서 장당극이 가장 좋은 날 그날이 이제 병호일이에요. 그리고 병호일이고 병호일의 사시가 개사시인데 우리가 왜 사시기도 한다 사시기도 한다 그러죠? 그것이 사시에 하는 기도라고 해서 사시기도라고 그래요. 9시부터 11시까지를 사시라고 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하루 중에서 양이 태양이 가장 강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병호일 날 이제 장들은 많이 담그시고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저 병호일 날 장당근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또 사시 기도하다 말고 아이고 나 깜빡해가지고 오늘 장당근은 날인데 내가 여기 와 있네 이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가셔가지고 장당근다고 그러고는 중간에 가시지 말고 장당근기에 가장 좋은 날은 햇볕이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나 장을 이렇게 좀 내일이나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기도 오셔가지고 가실 때에 부처님 전에 올렸던 닭이물 있죠? 닭이물 받아가지고 가셔서 그물로다가 장을 담그세요. 아주 좋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 있죠? 속가에서 쓰는데 속가분들은 일당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절에서는 일당백이 아니에요. 일당만배예요. 일당만배인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 불국사 경주 불국사 다 아시죠? 경주 불국사 그 설화에 보면 김대성이라는 분이 나와요. 창건하신 분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아주 가난한 집에 홀로 있는 이제 젊어서 혼자 된 그런 엄마 밑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아마 그 옆에 대감님 때문에 가서 이렇게 잔일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얻어다가 이렇게 아마 근근히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김대성이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저기 저 집 앞에 조그마한 제주도 운영이라고 합니까? 텃밭을? 우영? 우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는데 그것을 절에다가 바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절에다가 시주를 하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우리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그거 손바닥만한 텃밭이 그게 전부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절에다가 시주를 하라 그러냐. 그럼 우리 못 먹고 사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엄마 어차피 우리는 대감님 댁에 가서 밥도 먹고 거기서 다 얻어다가 먹는데 저거 없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거를 절에다가 시주를 하자고 엄마를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감님 댁에 스님이 지나가다가 들리셨는데 절을 짓는데 돈이 모자르다고 시주를 하라 그러는데 뭘 하라 그러시냐 하면 절을 짓는데 시주를 하면 만 배의 공덕이 있다고 그러는데 엄마 우리 저 텃밭을 받쳐가지고 시주를 해서 만 배로다가 저걸 늘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꿈을 품으면 그 정도는 품어야 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이제 엄마가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 그게. 아이 얘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 텃밭을 팔아가지고 절에다가 시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만 배의. 그런데 그 당생에서 받을 수 있는 이생에서 현생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라. 대성이가 가난한 엄마 밑에서 살면서 과연 어떤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절에다가 시주를 하고 났는데 대성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사내해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주를 하고 대성이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 엄마가 외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큰 대감님 댁에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그 만화님께서 잉태를 하셨어요.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을 하는데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조화냐 싶어가지고 근데 의아하게도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났는데 이 주먹을 안 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다 하려라도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애기가 우니까 그 대성의 엄마가 아니 우리 도련님 왜 저렇게 자꾸 우시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근데 주먹을 저렇게 꼭 쥐고 태어났는데 주먹도 안 피고 자꾸 울기만 한다니까 아이고 그럼 도련님 가서 내가 도련님 얼굴이라도 본다고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도련님 왜 자꾸 이렇게 우시냐고 그리고 손에는 뭐를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안 피시냐고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요렇게 피니까 손을 싹 피더래요. 근데 손바닥에 김대성이라고 하는 이름 세자가 써서 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감림 댁에서 외아들이니까 그거 얼마나 엄청난 재산이 있겠어요. 그것을 나중에 불국사를 창건하는데 그걸 시즈돈으로 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불국사 창건 설화에 보면 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환생을 해서 이생에서 내심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걸로서 큰 뜻을 못 펼칠 것 같으니까 몸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엄청난 불국사를 창건을 한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서 무엇을 가져간다든지 부처님 전의 시주라는 것은 만배의 공덕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절에서 이렇게 불사를 한다든지 뭐 큰 절에서 불사하는 데 동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가난한 작은 절에 이렇게 불사를 하시는 것도 큰 공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유점사의 칠성단에 사주에 없는 자식 낳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백일 기도를 하는 것보다 타건 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 괄세를 마속을 했어요. 이렇게 객지를 집을 떠나서 객지로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고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공덕이 백일 정성을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이 노랫말의 본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공덕을 열심히 쌓으십시오. 공덕을 열심히 쌓으시고 만두의 공덕이 반드시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두의 공덕을 그렇게 쌓으십시오. 보살님들께서 아셨죠? 네. 호국불교의 대표이신 삼양당대사 다 아시죠? 삼양당대사는 우리가 해탈시로도 잘 알려져 계시는 서산대사 서산대사 상자분이세요. 삼양당대사께서는 서산대사 상자분이신데 연배는 서산대사보다 약 한 23세 정도 어리신 분이에요. 우리 백성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사신으로 일본에 가셔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져 있던 그 500명이라고 하는 500여 명의 포로를 들고 오실 때 설화가 가장 유명해요. 한국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다가 삼양당대사께서 사신으로 간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도수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니까 시험을 하자고 해서는 삼양당대사를 죽일 마음에 집을 졌는데 껍데기는 이제 일반 집인데 속을 철판으로다가 진 거예요. 속에다가 철판을 방바닥에다가도 철판을 깔아가지고 삼양당대사가 주무시라고 집어넣어 놓고는 거기다 불을 떼요. 이제 태워서 죽이려고 불을 뗐는데 이 정도로 불을 뗐으면 타서 죽었겠지.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서리가 하얗게 끼었더라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그 삼양당대사께서 도수를 부리셔가지고 보니까 천장에다가 얼음 빙자를 딱 써서 딱 붙여놨는데 거기에서 냉기가 이렇게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 그 삼양당대사님께서 에어컨을 이미 그때 쓰셨던 거예요. 냉동고를 그때 이미 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삼양당대사께서 냉동고를 개발을 하셨고 그 서산대사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분께서는 이미 TV를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CCTV를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진짜요. 그 삼양당대사께서 하참 수행을 하실 때에 수행을 하실 때 묘양산에서 수행을 하셨었는데 묘양산에서 수행을 하실 때에 그 이제 그 삼양당대사께서 서산대사와 이제 힘겨루기를 한 번 돛을 겨루기를 한 번 해볼 욕심으로다가 이제 스님을 찾아가요. 서산대사를 찾아가. 찾아가는데 서산대사께서 시자를 시켜가지고 저기 저 계곡에 가면 삼양당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오시니까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래. 아니 스님 여기에서 그 멀리 스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온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상자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바로 오고 있지 않냐고 손바닥을 딱 펼치니까 거기에 삼양당대사님이 오시는 곳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CCTV를 개발하신 거예요. 우리 선조분들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로다가 삼양당대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양당대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알고 나를 맞은 걸 나왔냐고 그러니까 저희 스승이신 서산대사께서 스님이 오시니까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모시고 올라오는데 삼양당대사께서 서산대사를 이겨볼 마음에 법당 마당에를 딱 오니까 서산대사께서 방에서 막 나오시려고 문을 열고 나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하나는 방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새를 탁 잡아가지고 큰 스님께 뭐라고 했냐면 스님 이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새가 서산대사께서 그 죽은 거다 그러면 놓아버리면 날라갈 것이고 또 살은 것이다 그러면 딱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서산대사께서 다시 질문을 해요. 반대로다가 삼양아 내가 나갈 것 같으냐 들어갈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봐요. 나갈 것 같으냐 들어갈 것 같으냐 라고 되물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삼양당 대사께서 아 역시 나보다 한 수 위이시구나 그리고는 새를 날려버렸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삼양당 대사께서 이제 그 석시원류라고 책을 간행을 해가지고 유포를 하셨는데 아마 인기가 베스트셀러였었던 모양이야 그 책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찰에서 그 책을 받아보신 그 스님들께서 책을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경전을 보면 글만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시원류라고 하는 이 책을 받아서 보니까 그림 내용까지 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불단이나 불전이나 아니면 내부 벽화 같은 경우 그런 곳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그 벽화에 많이 인용을 한 그런 기록들이 실질적으로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와 이제 중국에서 불교가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 중국에 들어와서 꽃이 폈는데 인도는 언어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인도는 언어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져 있고 중국에는 그림이 그림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그 그림이 발달이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도교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도교에서는 형상이 없거든요. 우리 부처님, 석가부님 부처님같이 이렇게 그 부처님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문수보살림, 보현보살림과 같이 저렇게 형상의 모습으로 해서 저렇게 모셔놨잖아요. 그런데 도교에서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신선의 세계를 그림으로다가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탱화도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교에 있는 신선의 세계를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아마 그래서 이 그림이 발달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책에 지금 석시원류라고 하는 이 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여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3권 2권과 하권 2권으로 4권으로도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400여 편에 지금 이제 글이 있고 글 위와 글 뒤에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주로 많이 집어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화 목적으로다가 편찬이 돼서 그런 거고 또 조선 후기에 대중들의 불교가 이렇게 대중들한테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 사파를 같이 한 것이 많은 아마 그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와 같이 그림과 경전이 함께 수록된 경전은 그 아까 말씀드려진 부모 온전경 그것이 아마 대표적으로다가 그럴 거예요. 부람사에서 간행을 한 석시원류와 선언사에서 간행을 한 석시원류의 이렇게 다른 점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선언사에서 발행을 한 석시원류는 상도하문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반으로다가 나눴을 때에 위에다가 그림을 실고 위에다가 그림을 실고 바로 밑에다가 글을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경전을 보면서 위에 있는 그림 내용과 밑에 있는 글의 내용을 바로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게 계속 우리 지금 경전도 이래 보면 관센보살 보문품이라든가 아미타경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그 책을 보면 관센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에도 그 원문만 실어놓고 나중에 별도로 한글로다가 해석을 한 것을 뒤쪽에다가 같이 실어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출판사에서 간행한 책을 보면 위에다가 원문을 실고 밑에다가 해석을 한 것을 바로 밑에다가 달아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 봤을 때 제일 우리가 독성을 해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상도하문 같은 경우예요. 위에다가 원문을 실고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밑에다가 글을 쓰면 바로바로 쉽게 이해가 되듯이 관센보살 보문품이나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에다 원문을 실고 밑에다가 해석을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읽으면서도 처음에는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입에 붙지도 않아가지고 이것이 독성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이 독성을 계속 하시다 보면 원문을 읽으면서도 밑에 해석본을 같이 봐주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한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불암사본은 전도후문이고요. 그래서 불암사본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그림을 실고 뒤에다가 글을 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림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글씨를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차이가 이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불국사의 창건설화가 있듯이 선운사에도 보면 아주 그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시주에 대한 그 선운사 중창하실 때의 그 내용을 보면 선운사가 아마 이렇게 절이 다 허물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기둥까지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다 다 맞춰놓고 그랬는데 주지스님이 이래 보니까 저게 이제 넘어가면 사람이 다치게 생긴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저것을 이제 해체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대중회의를 해서 이제 절에서는 모든 일이 대중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아까 제가 그야말로 부처님 사랑방에 놀러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집안의 모든 일이 사랑방에서 결정이 났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사랑방이 있고 동네 사랑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 일 같은 경우는 그 사랑방에서 다 결정이 났었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방 하나 없어진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생활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쳐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처님들요. 방에 들어가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남편께 몇 가지나 있나. 뭐가 남편께 몇 가지나요. 화장대 보살님 거죠. 침대 보살님 거죠. 장롱 장롱 보살님들 거죠. 혼수도 다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거잖아. 그래서 저기 저 이제 우리 있는 그대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는 장롱 신랑이 가져가요. 보살님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방 안에 들어가서 남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마 여행 가방 두 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옷 몇 가지 우리 보살님들 드레스룸 한번 열어보세요. 신랑 옷 몇 가지나 되나. 그러니까 안방의 주인은 어쨌든 보살님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안방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나 신랑의 길을 살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이렇게 가족분들이 기본적으로 방 세 개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면 하나 두 부부 쓰시고 안방 쓰시고 아들이나 딸이나 방 하나씩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육지로다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취직을 해서 나가고 결혼을 해서 나가면 방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빈 방을 놔두면 혹시라도 두 분이 이렇게 사시다가 어떤 언쟁이 생겨가지고 뜻이 안 맞아서 한 사람이 벽에 들고 가면 그날로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방을 그렇게 해서 쓸데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창고같이 쓰시지 말고 거기에 있는 집기를 다 꺼내세요. 다 꺼내놓고 빈 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금만 상 하나 놓고 좌복 하나 만들어서 놓고 신랑 오시면 신문을 봐도 그 방에서 보게 하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거기서 마시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방에다가 그렇게 해서 좌복하고 경상 하나 딱 놓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그리고 아빠가 아이들한테 할 얘기가 있을 때 쇼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야 큰애야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고 큰애 잠깐 내 방에 들어와봐라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아이 딱 앞에다가 앉혀놨을 때에 아이들의 자세가 바뀌어버려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부터가 몸의 자세부터가 바뀌어버려요. 그랬듯이 그 방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들 공양하시고 나서 다과를 하실 때도 쇼파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차 한잔하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텔레비 같은 거 놔두지 말고 그랬을 때에 집안의 그 규율이라든가 집안의 예의는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에요. 장애 유서만 지켜주면 돼요. 어른이 먼저고 아이가 양보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요즘 문 아파트에 가면 문 있죠. 문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단절이 돼버려요. 옛날에는 방문해 보면 이렇게 한지문이 아니래도 가운데 이렇게 유리가 있었어요. 문 가운데 유리가 있어서 최소한도 방 안에 사람이 불을 켜고 있는지 끄고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분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이런 식으로 아파트 문이 나오면서 문 하나 딱 닫아버리면 완전히 단절이 될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아이들 키우고 그럴 때 겨울에 이렇게 잠자고 그럴 때는 난방 때문에 필요하니까 문을 닫아놔도 상관이 없는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문 못 닫게 하세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을 때에 서로가 이렇게 가족 간에 유대라고 하는 것도 이어지는 것이고 또 아무래도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문을 닫고 저 혼자 있을 때에 몸과 짐과 마음가짐하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수시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의 자기가 보여줬을 때에 그 몸과 짐과 마음가짐의 차이는 아마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데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많이 찾으시는 분이 어느 분일까요? 어느 분은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많이 우리가 이렇게 정근을 해도 정근을 해도 석가모니 무처님을 모셔놓고도 정근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찾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자비를 상징을 할 때는 자비를 상징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래요.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지혜를 나타내시는 분은 관자재보살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또 관자재보살님 따로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따로 계신다고 이해하시지 말고 자비를 상징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근할 때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요. 그런데 반야경의 대표인 반야신경 그거를 독송을 하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상징을 할 때는 관자재보살님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자비를 상징하시는 천계의 눈과 천계의 손으로서 중생을 어려워 만져주시는 자비의 상징이신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천계의 손과 천계의 눈으로 우리를 어려워 만져주시듯이 혹시 우리 주변에 나의 자비의 눈길과 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혹시 있나 다시 한번 살펴봐서 주변에 돌아보는 그런 불자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건강 다들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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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